굿모닝 탁구 지금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이제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야외에서 천연단디에서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구하려고 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무엇이 다닌까요? 오늘 새러데나잇 아니 새러데나잇 새러데모닝 선교 중학교 강아지 강아지 이중 공격 중학교 공격 공격 아 근데 야 솔직히 그때 지는 턴 괜찮았어 아 맞아요 아 귀여워 지는 오늘 턴이 좋아 아 아주 좋아 지금 약간 다 들리는데 어색해가지고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핸드폰을 타는데로 2분 놓고 지금 역시 유튜버는 달라 지금 축구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아 배고파서 이제 IG에 가서 쇼핑하려고 나가려고 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sorry ㅎ thank you 고춧가루 청양고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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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gusting Oh Look Can you hold it? What? Can you open my hand? What? Okay, however Can you hold i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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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Can you hold it? Okay Okay Thank you I don't know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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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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